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다 쓸 것이다. 전기를 에너지 지식을 급속 충돌해 드립니다. 에너지 드링크 최아영입니다. 이후 변화로 인해 날씨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력 사용량의 예측 난이도 역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에 전력의 공급과 수요,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전력 사용 불균형을 끝내러 내가 왔다. 이런 한계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름값 제대로 하는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IT, AR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전력의 생산과 공급,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언제, 어떻게 이용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장군! 태양이 사라지니 전력 생산이 위태롭습니다. 전력 곳간을 열어 충당하라! 어렵게 만들어낸 전기는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져버린다는 거 아셨나요? 그렇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용해 곳간이라 할 수 있는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필요한 시점에 꺼내 쓰는 겁니다. 헤이, 에너지 솔루션! 내일 쓸 전기 여유 있어? 청소보다 안 쓰셨군요. 오늘 만든 전기를 내일로 미뤄 써도 됩니다. AI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력 사용량과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발전량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에너지 솔루션을 이용하면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서 버릴 거 하나 없이 전력을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죠. 국내 최대 민간 발전사로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SK-ENS의 에너지 솔루션은 어떨까요? 먼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인 송배전망을 구축하고 관리해서 전력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그리드 솔루션! 가정이나 기업 등 소규모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가상의 발전소를 이용해 통합해서 관리하는 분산 자원 솔루션! 전기차 충전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단순히 차량 충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터리 여유 전력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한 모빌리티 솔루션! 이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합해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부산 정관 에너지를 인수해 국내에서 본격적인 에너지 솔루션 사업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주차장 네트워크인 파킹 클라우드를 통해 모빌리티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 역시 확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ENS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이 활발한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투자와 인수를 통해 함께하는 에너지 솔루션 기업들을 총괄 관리하는 패스키를 거점삼아 에너지 솔루션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SK-ENS 특 에너지 솔루션 기가 막히게 말아옴! 에너지 드링크 오늘 충전은 여기까지! 불 좀 꺼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